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고의 장수과학자가 전하는 백년 인생 솔루션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라 지은이는 박상철 발행은 생각 속의 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화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백세 장수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102세의 일본 현역 최고령 의사부터 98세의 최고령 CEO, 백세 시인, 백세 화백 등 노년에도 생산적인 삶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았던 슈퍼 노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백세인이 나약할 거라 생각했던 선입견을 깨트리며 지금도 많은 백세인들은 자신의 백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노후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요 수명이 길어질수록 걱정과 두려움의 크기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축복과 두려움이 왜 교차하고 있는 것일까 왜 어떤 이에게는 장수가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저자는 은퇴의 위기에서 내일을 고민해야 하는 4,50대들을 향해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백세 시대, 장수의 힘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당당한 노화의 모델을 백세인의 삶에서 찾습니다 죽기 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늙는 것 바로 웰 에이징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 백세인처럼 당당하게 사는 비결을 5가지로 담아냈습니다 1. 빈둥대지 말고 항상 움직여라 2. 삼시세끼는 칼같이 지켜라 3. 영향 3.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4. 호기심을 갖고 항상 배워라 5. 무엇이든 참여하고 함께 나눠라 5. 참여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도 백세까지 산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백세인구가 3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로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백세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 새로운 현상이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백세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이와 같은 백세인 현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노아의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급증하는 백세 장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선 이들 백세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참 열심히 사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사람의 노아가 유전자와 같은 결정적 요인보다도 환경적, 생태적, 사회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장수란 흔히 조상 탓이라고 일컫는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70이나 80이 넘은 자식보다 훨씬 더 건강하며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보이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분들의 임상검사 소견에서는 별다른 질병 징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또한 유전적 특성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공통점이 적다 따라서 백세 장수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역경을 견뎌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볼티모어 노화종적관찰연구소다 이 연구소에서는 지역주민 천여명을 대상으로 1967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그들의 신체적 변화, 생리적 변화, 기능적 변화, 성격적 변화 등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은 사람마다 늙는 속도가 다르며 같은 사람 내에서도 장기와 각 조직마다의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지극히 단순한 결론 같지만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직접 초장수인들을 만나보면 이런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초장수인들에게는 연령 증가에 따른 형태 변화, 기능 저하의 패턴이 전혀 다르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장수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기능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여성은 지속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감소되는 패턴이 분명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 문화적 일상 생활 패턴의 차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시 한번 노화 현상의 적응적 특성을 강조한다 노화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개인별 차이가 큰 차별적 특성이 매우 강하게 작동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화는 보편적이다라는 개념은 노화는 차별성이 강하다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을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다 이 씁쓸한 결과의 주요 원인은 단절감과 생활구에 있다 누구에게나 닥칠 미래를 그 누구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안타깝고도 슬픈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런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노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내 노년 역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백세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해답이 들어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대해 여한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3분의 2 이상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며 태반이 아직도 집안일이나 동네일에 참여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 그들에게 나이, 노화, 고령 등은 아무런 굴레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제 연령 구분에 따른 노화나 고령화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오로지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삶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례로 초장수인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만 봐도 그 차이는 확연하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여긴다 보약이나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복용한다는 경우는 30%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아니었다 대상자의 70%가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있으며 여전히 집 밖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이처럼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패턴이 바로 당당한 노년을 살아가는 비결 중 하나이다 나이 핑계는 대지 마라 나이 70이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80이면 청년이다 90세가 되어 부름을 받거든 100세까지 기다려달라고 돌려보내라 우리들은 나이가 들수록 의기가 성해지고 자식들에게 기대지도 않는다 장수를 과신하는 이가 우리 마을을 찾거든 자신의 혜택과 장수 비결을 알려주어라 우리 오기미 마을 노인들은 이곳이 일본 최고 장수 마을임을 선언하노라 일본 오키나와 현 북부에 있는 세계적인 장수촌 오기미 마을 앞에 자랑스레 서 있는 비석의 문구다 세계 곳곳의 장수인들을 만나보면 이 같은 비석문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장수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뭐해 이래야지 죽을 때나 눕는 거요 빈둥대려면 왜 살아? 쓱쓱 주물러 손빨래도 하고 깨알같은 글씨에 신문도 읽고 집안 대소사도 직접 돌보고 전국노래자랑에도 나간다 텃밭은 물론이고 제법 큰 규모의 농사일도 돌보고 몸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 쌀도 퍼나르며 끼니도 챙긴다 여전히 낮이면 풀을 베고 저녁이면 한학을 공부한다 틈나는 대로 증손주도 봐주고 며느리 힘들까 걸레질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CEO 자리를 지키는가 하면 발명도 하고 직접 포도주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준다 집필 활동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여행도 다닌다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이들은 모두 현역이다 각자의 환경과 위치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며 웰에이징을 실천한다 이들에게 나이는 삶의 아무런 저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일찍부터 지켜온 생활습관과 삶에 대한 열정 적극적인 실천만이 그들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이다 60대들이 주축인 모임에 동참한 적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곱씹으며 추억과 회안에 젖지 않는다 그들의 대화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대한 꿈과 계획으로 가득하다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실천해야 할 파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평균 수명이 긴 홍콩에서는 노인을 오랫동안 푸르게 산다는 뜻으로 장청인이라고 부른다 무슨 일이든 나이 때문에라는 말은 게으른 핑계에 불과하다 삶에서 결코 늦은 때란 없기 때문이다 은퇴 후부터가 진짜 인생이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이들이 은퇴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베이비 부모 대란이 시작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노후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오며 부모 봉양에 자식 부양까지 책임지고 살아오다 보니 사실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오죽하면 그들을 일컬어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겠는가 이처럼 백세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50세 정년 퇴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퇴직 후 남은 5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남은 50년을 위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이든 다시 배우고 참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어떻게 한 번의 의무 교육으로 백년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새로운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인생 산막의 시작 영국의 사회 철학자 피터 라슬렛은 자신의 저서 인생의 새로운 지도에서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1기는 출생에서 취업 직전까지로 그 특징을 의존, 사회와 미성숙과 교육의 시기로 구분한다 제2기는 취업부터 퇴직까지로 독립, 성숙, 책임, 수익과 저축의 시기이며 제3기는 퇴직 후부터 건강하게 생활하는 때까지로 자기 성취의 시기이다 마지막 제4기는 건강이 나빠진 때부터 사망까지로 최종적 의존, 노세, 사망의 시기로 구분한다 이렇게 인생의 4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제3기 인생이다 이 시기는 다른 직업에 도전하거나 그 도전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자원봉사 등의 가치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정체성을 찾는 시간들로 이뤄진다 바로 지금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시기이다 지금 당신이 이처럼 제3기 인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무조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사람일수록 은퇴의 시기에 쉽게 절망한다 마냥 지속될 것 같던 달리기가 한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달리고 싶어도 누군가 운동장을 제공해주지 않으니 무슨 수로 뛰겠는가 달리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살아왔으니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이라는 경주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부터가 바로 진짜 인생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3, 4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남아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혼란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은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디서 뛰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고 착실히 실행하면 된다 정년 퇴임했다고 위축되지 마라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열정이 솟아오른다 그 전까지는 가족을 위해 봉사했다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숨어있는 내 안의 능력과 재능 유전자를 찾아내 새로운 삶을 즐겨라 의학적으로 인간 수명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 그 시간은 어떻게 열정 없이 살겠나 100세 현역 의사로 유명한 히누아라 박사의 말이다 나 역시 정년에 대해 늘 생각이 많았다 그 결과 33년간 못 담았던 서울대를 떠나 새로운 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퇴임 전에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야겠다고 생각해온 터였다 정년이나 바라보고 놀러앉아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정년을 3년 남긴 어느 날 과감하게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은 그곳에서 새로운 연구에 매진 중이다 정년 직후 파티시에와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해 작게나마 카페를 창업한 부부를 알고 있다 지금도 운영 중인 그 카페에는 늘 단골 손님이 반 이상이다 70세를 향해 가는 그들의 미소는 커피향처럼 그윽하고 슈크림만큼이나 달콤하다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의 미소 때문이라 그들의 미소가 그토록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은퇴 이전부터 그 이후의 삶을 계획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인생의 판을 다시 짜라 남성들은 왜 은퇴 전과 은퇴 이후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지는가 세상을 호령할 듯한 기세도 사라지고 삶의 주도권도 놓아버린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열정과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마치는 졸업식에 불과하다 동시에 그 다음 과정으로 진학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반평생 직장만이 존재할 뿐이다 50세가 넘으면 1차 퇴직을 맞이한다 건강 장수로 보석처럼 살 것인지 병든 노인처럼 화석처럼 지낼지는 바로 이때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 받아든 퇴직금이나 축내면서 공원이나 기웃거리며 지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배우자 눈치나 살피고 마냥 자식들에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따라서 적어도 마음부터는 자신의 백년 인생 설계도를 새롭게 그려야 한다 준비 없이 막상 그런 상황에 닥쳐서 시작하려면 당황스럽고 조급한 마음에 객관적 시선과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 쫓기듯이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면 자신과 맞지 않는 판을 짤 수도 있다 그러니 아직 여유가 있는 마음부터 새로운 인생 산막을 위한 설계도를 그릴 필요가 있다 어떻게 경제활동을 유지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관계와 참여의 욕구를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막연한 밑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노년의 행복이 뒤따른다 은퇴는 정지의 의미가 아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뜻일 뿐이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은 유기적으로 흘러야 하고 그래야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년이나 은퇴 등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수십 년간 몸다 모은 직장을 한순간에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다 심리적 물질적 충격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충격에서 비교적 쉽게 빠져나온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인생을 기대와 자신감으로 맞이한다 이처럼 빛나는 금빛 노년은 먼저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잊지 말자 마은부터 골드 인생을 준비하자 마은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시작하는가 하면 아예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시간관리 강사로 유명한 독일의 로타르 자이베르트는 마은이 넘은 나이에 연금과 노후가 보장된 교수직을 벌였다 그는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그곳의 어느 서점에서 통행로라는 책을 발견한다 그 책은 인간의 삶을 교육의 시기, 직업활동의 시기, 안정의 시기로 나누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인생의 중간 지점인 45세 지음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를 통달의 시기라고 하며 새롭고 풍요로운 시기라고 설명한다 이 단계 초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꾸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긴다고 말한다 책의 앞부분에는 탄생에서 논형까지 그 전형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 펼쳐져 있는데 10년 단위로 나누어 각 시기의 특징들을 설명한다 방황의 20대, 의욕과 열정이 넘치지만 처음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확인하는 30대 능력은 있지만 처음으로 이별을 경험하는 40대 등등 로타르는 그 그림을 보자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찌릿찌릿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고 한다 자신이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다 40대 초반이었고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느끼던 시기였다 삶의 의미의 회의를 느끼는 시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시기 바로 중년의 위기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교수직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시간관리 강사로 또 베스트셀러 저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제 2의 인생을 제대로 시작한 것이다 100년 인생은 집짓기다 일찍 준비한 사람일수록 노년의 그릇은 크고 견고하다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몇십 년 후를 준비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포기한 채 대충 살다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떻게든 삶은 계속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 선택권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골드 인생으로 살 것인가 실버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구릿빛 인생으로 살 것인가 마흔에 시작한 준비가 남은 60년의 삶을 결정짓는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골드 인생을 누리려면 적어도 마흔 때부터는 자신만의 100년 인생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 막연하게 그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100세까지 건강하고 의미있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100년 인생 설계도는 집짓기와도 같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실해야 하며 지붕도 제대로 얹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 과정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아무리 기둥과 지붕이 튼튼해도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또 기초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기둥이나 지붕이 부실하면 완전한 집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100년 인생 집짓기의 기초요건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타고난 개인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들 수 있다 개개인의 유전자, 성별, 성격 등은 개인적 조건이며 사회문화 및 생태환경적 요인 등은 사회적 조건이다 이러한 타고난 개인적, 사회적 조건이 훌륭하다면 당연히 장수에도 유리하다 다음으로 지붕 조건을 들 수 있는데 사회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나라의 건강과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만큼 장수인도 많아질 것이다 여기에는 복지제도, 의료 및 사회 간접 시설에 의한 편익 시설 등이 포함된다 집짓기의 마지막은 기둥이다 이 기둥 조건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둥 인자로는 운동, 영양, 관계, 참여 이 네 가지를 둘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운동과 영양은 개인의 건강 유지와 직결된 육체적 요소이며 관계와 참여는 삶의 질과 연결된 정신적 요소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제대로 맞물려 돌아갈 때 온전한 백년살이 집이 탄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백년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 네 가지 요소를 개선하고자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자가 일찍 죽는 건 꼼짝을 안 해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이유를 조직의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렵다 실제로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용성 위축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용불용설의 주장처럼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잘 발달하며 그러지 못한 기관은 점점 태화에 소실되고 만다 따라서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편안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 나아가 불특정한 병으로 이어져 더 큰 괴로움을 불러오기도 한다 누워있으면 뭐해 몸만 더 아프지 꿈지럭대고 움직여야 안 아파 백세인들의 이 같은 일갈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프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이미 채득한 것이다 이처럼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멈춘 듯 보여도 우리 내부에서는 기초대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움직임은 생명체의 가장 본질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장수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장수 인구는 남성 장수 인구에 비해 그 수가 눈에 띄게 높다 선진국의 경우 백세인의 남녀 비율은 1대4 또는 1대5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1대7 정도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그 현격한 차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역의 경우는 1대1의 비율을 유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대10이 훨씬 넘는 전형적인 여성만의 장수국가 형태를 보인다 이토록 남녀 장수 비율에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유전적인 요인은 매우 제한적이다 실질적인 문제는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저 앉아서 마누라나 며느리가 챙겨주는 밥만 얻어먹으니 70세 이후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부부가 손잡고 함께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남성도 여성만큼 움직여야 한다 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산간지방의 경우 남성 장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다 산중에서는 남성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더 많이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장수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성 장수인의 비율이 유독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만의 전통적, 문화적, 사회적, 생태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온 남성들은 늘 자신들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었거나 이제 막 은퇴 시점을 넘어선 남성들의 경우는 그런 의식이 더욱 팽배하다 그런 문화와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늘 편히 휴식을 취하는 방관자적 생활에 익숙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남성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작업에서 늘 배제되어 왔다 그렇다 보니 은퇴 이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이제껏 그래온 것처럼 가정에서의 마땅한 역할을 확보할 수 없으니 주는 밥이나 먹고 신문이나 읽는 게 전부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집안일, 동네 일에 품을 아끼지 않고 살아온 여성들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남성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상에 남자일, 여자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 그것은 세상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렇게 매사 남자라는 명분을 합세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짓다 보면 특히 나이 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보라 아무 할 일 없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사는 인생은 건강한 삶이 아니다 장수는커녕 제명에 살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남자는 결혼을 해야 오래 살고 여자는 혼자 살아야 장수한다는 말이 있겠는가 부부는 종석의 관계가 아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나는 인생의 동반자다 그러니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접을 받으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아내를 위해 물도 떠다주고 밥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보라 아마도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바로 느끼게 될 것이다 나도 50살이 넘어서 주방에 들락거리려니 솔직히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제는 그 또한 백세인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전략 중 하나이다 가부장적인 의식부터 버려라 펜실베니아주 북쪽 에뮤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18세기에 스위스에서 이주해온 청교도들로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서 마차를 타고 곡괭이질로 농사를 짓는 등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이곳의 남성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농사일을 책임진다 이탈리아 샤르데냐 지방의 사람들도 이들과 비슷하다 이곳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매일 산에 올라가 양을 돌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 덕분에 샤르데냐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백세인 남녀 비율이 같은 지역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의 장수인구 비율이 균등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고질적인 남녀 차별 현상이 눈에 띄게 줄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과거 전통적 사회의 한정된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년층 이상의 경우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 특히 남성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종래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움직여라 몸도 마음도 쉬지 말고 움직여라 그 길만이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려면 먼저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낡은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삼시세끼는 칼같이 지킨다 우리의 전통 식단을 지키고 적절한 식재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요리법을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있다 바로 식생활의 규칙성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서 규칙적으로 밥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자랐다 실제로 규칙적인 식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술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식습관의 규칙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생리적인 장점을 채득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하루 이틀만 식생활이 불규칙해져도 우리 몸은 당장 티를 낸다 생체의 기능적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물며 불규칙한 식생활이 여러 날 지속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체의 심각한 손상이 찾아온다 대대손손 규칙적인 식생활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도 오랜 세월 채득해온 이 같은 지혜 덕분이다 몸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다 왜 우리 생체는 불규칙적인 생활을 거부하는가 생체는 기본적으로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분의 3박자로 흘러가던 곡이 갑자기 4분의 2박자로 빨라지거나 4분의 4박자로 느려지면 어떻겠는가 분명 곡 전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영 어색하고 불편하게 들릴 것이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규칙적으로 먹고 자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흐트러지면 금세 몸에도 이상 증우를 느끼게 된다 모든 생명체는 부단하게 지내왔다 그 진화 과정을 통해 생명체가 습득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온도, 습도, 중력, 기압 등의 모든 물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은 물론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 달 주기에 따른 조류감만의 변화 일일 주기에 따른 밤낮의 변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응해 왔다 이런 변화 중에서도 생명체의 실제적 생태 패턴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태양에 의한 밤낮의 일중 주기다 일중 주기는 우리 생체에 일정한 리듬을 강요했고 그 결과 생체는 밤낮의 리듬과 거의 같은 생체 리듬을 고유한 분성으로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일중 주기에 맞춰 자고 먹고 생활하면 신체적으로는 물론 감성적으로도 자연이 온전해져 생체의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자연 환경의 물리적 요인에 따른 생체 리듬의 또 하나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식습관이다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 섭취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생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때에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일은 생명유지의 절대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의 규칙성은 그만큼 중요하며 생체는 이런 에너지 공급 패턴에 적응하면서 제반 생리 기능을 발휘하도록 진화해온 것이다 생체가 일정한 활동,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필요로 하는 것도 이 같은 식생활 패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생체는 이런 생활을 통해 체득한 에너지 공급의 리듬을 이미 고유한 리듬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듬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처럼 단순한 진리를 잘 따르지 않는다 불규칙한 식사시간, 난잡한 폭식과 과식 무질수하고 불규칙한 삶의 태도를 일삼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생활의 규칙성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다 혹시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좋다고 무턱대고 먹지 말자 영양부족이나 결핍에 의한 질환은 이제 우리에게는 개발도상국 난민들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들린다 오히려 영양과다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관절념 등의 질환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체는 비상실을 위해 일부 에너지, 원성, 영양소를 저장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를 오용해 과다한 양이 체내에 들어와 축적되는 것이 바로 비만이다 비만만이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신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안 문제다 이 같은 그릇된 현상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 전통사회와는 다른 오늘날의 생활 패턴에서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비슷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같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생체는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당, 지방산, 아미노산과 같은 기본 구성 단위로 분해한 다음 세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성분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엄격하게 조정해 생합성하고 이용한 뒤 분해에 처리한다 따라서 호랑이 뼈를 먹는다고 다리가 튼튼해진다거나 닭고기를 먹으면 벼슬살이 돋는다는 등의 낭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식품은 골고루 영양가를 갖춰서 섭취해야 한다 특별하게 좋다는 음식만을 선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렌지나 당근이 좋다는 말을 듣고 몇 끼 주스나 음식으로 만들어 먹다가 온몸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텐 혈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좋다고 무턱대고 먹다가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은 영양면에서도 진리임을 명심하자 식생활의 규칙성이 장수요인의 중요한 이유는 백세인의 식생활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식재료의 선택적인 면이나 재료의 조리 방법보다 식습관의 규칙성이 가장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이나 인종 차이에 상관없이 전 세계 장수인들에게서도 공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백세인들의 경우를 보면 하루 3끼 각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음식을 매일 꾸준하게 섭취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백세인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증언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식사시간의 규칙성이다 백세인의 가족들은 바트나가 일을 하다가도 시장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도 동네에 나들이를 갔다가도 어르신의 식사시간이 되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밥상을 차린다고 한다 경남 거창군에서 만난 여든이 다 된 한 며느리는 밥시간이 5분만 늦어도 벼락이 떨어진다며 시어머니의 대쪽처럼 규칙적인 식습관에 혀를 내두른다 백세인들은 식사시간만 규칙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식습관 패턴 또한 매우 규칙적이다 식사량에 있어서 개인차는 있지만 저마다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 일부 백세인들을 매 2년마다 방문 조사한 결과 그들의 식사량과 음식물의 패턴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백세인들의 식사량은 마치 자로 잰 듯 일정하다 예를 들어 낮에 손님을 대접하느라 간식을 먹었다면 저녁 식사 때는 어김없이 낮에 먹은 간식 양만큼을 덜어내고 드실 정도다 움직이는 양에 비례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셈이다 새끼 식사의 양도 정확하게 지킨다 평생을 그렇게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생체의 리듬을 유지하고 그 결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함으로써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수에 이르는 바른 식생활은 특정하고 귀한 재료가 우선이 아니다 또 특이하고 복잡하고 신기한 요리법도 아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정해진 양을 먹는 것 이 간단명료한 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백세인들의 건강 가르침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라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